우리가 또 다시 왔어 많이 기다렸었니 종아 멋있게 돌아왔어 계속 사랑해줄래 1, 2, 6, 7 왔어요 왔어요 세븐티비 왔어 친구들 불러서 다같이 본방사수 우리도 여러분께 즐거움 드릴게요 왔어요 왔어요 세븐티비 왔어요 오늘은 공포의 사이렌 날이군요 오늘은 공포의 사이렌 날 오늘은 또 무슨 게임을 하며 우승하면 또 뭘 주실까요? 오늘 제가 보기에는 상품 먹을 거 없을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사이렌 울리면 무시할까요? 아 진짜 또 설렘해지겠네 저를 무시해주세요 제가 저를 무시해주세요 고수가 말하는 순간 까마개 나가 진짜 까마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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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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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아요 어떻게 태일아 징징아 태일아 징징아 직계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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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펀지본 태일아 까마개 태일아 민규씨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네 잘했습니다 민규씨 요즘 빨래하고 싶네요 아 솔직히 빨래가 너무 많아서 네 괜찮아요 세탁기 세 대표로 가려봤어요 솔직히 솔직히 안 하는거에요 또 다른 다섯개랑 세 개 세 개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깜짝 놀랐잖아 오늘 아침에도 깜짝 놀랐잖아 빨리 다 보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살려면 순영씨가 대표로 매니저님께 말씀해주세요 세탁기 다 주세요 ti 텐션 세탁기 세탁기 누구 기 누가 하세요 저기 여기 간다 간다 싱리스 시일리스 저도 만족합니다 저도요 아니, 대차. 대차. 너 설마 이렇게 시켜줬는데 못 느끼는 거 아니야? 머리도 열심히 먹고 싶었는데. 오늘 저희가 머리가 요즘 다 그거 같아요. 세븐틴 바게트. 이렇게 못 느끼면 나가는 걸로, 저방으로. 찬이가 하나. 찬 씨, 찬 씨. 승철이 형 상대방은 뭐였어? 승철이 형? 승철이 형 상대방은 19세가 안돼요. 15세. 15세. 야, 엄마가 15세잖아요. 근데 15세가 19세라면 이렇게. 맞지? 맞지, 맞지. 찬이가 그거 잘해요. 서울 사람이 놀랐을 때와 전라도 사람이 놀랐을 때와 뭐였어요? 일단 서울 사람, 서울 사람. 어머! 자신감 있게 하면. 정말! 제주 사람 아니에요? 제주 사람인데요? 서울 사람 먼저 해주세요. 네. 너? 서울 사람 먼저 해주세요. 왜? 서울 사람, 서울 사람. 서울 이럴 수 있다고. 서울 아닌데? 서울 있어? 맞지. 서울 사람. 서울 사람. 서울 사람 먼저 놀랐을 때. 아, 진짜로? 서울 사람이 놀랐을 때. 한솔이. 오 마이 갓. 맞지. 맞지. 서울 사람 보여주세요. 뭐야? 진짜 뭐야 나가. 전라도 나가. 진짜 뭐야 나가. 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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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 버전 보여주세요. 아, 이거 까진 것 같은데. 시상이 이게 뭣이혀? 어떤. 제가 말해서 지금 했잖아요. 아직. 아직. 진짜. 진짜. 안녕히 가. 안녕하세요. 스키 개그 서바이벌. 오늘 탈락자나. 이 찬씨가. 이제 정돼요. 이게. 아. 안 가셨어요? 처음 뀌수 있습니다. 해봐. 해봐. 아 잠시만 빨리 왔다! 다이사야 그만 끄셔도 돼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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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더 밝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지금은 방송중입니다 밝게라고 하세요